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 순종의 사람 이삭 이야기 다시 쌓는 이삭의 본재단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세월이 흘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믿음의 단을 세우기 위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롯은 소돔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서야 겨우 부끄러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간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이삭은 믿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경건의 단을 쌓았습니다 세상의 불을 하나님의 단 앞에 이삭은 블레셋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다시 믿음의 고향인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블레셋에 있는 동안 아보람때부터 쌓은 단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이 떠난 하나님의 재단을 가난 원주민이 지켰을 리도 없고 아마도 풀숲이 무성하게 덮여져서 마치 돌보지 않은 무덤처럼 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베록 블레셋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수성가한 부자가 되어 아무런 불편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보람때부터 내려오며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던 부엘세바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에서 몸과 생활이 편하면 편할수록 이삭은 부엘세바의 번제단이 마음에 걸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족장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소를 옮기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부터 즉 그랄골짜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삭이 다시 그렇게도 바라던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은 가난 땅의 기근이 끝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 땅의 기근이 끝이 났는데도 만약에 이삭이 계속해서 안일하게 블레셋 지방에 눌러 살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땅의 기근이 끝나자마자 이삭은 급히 모든 우양과 재산과 식솔들을 데리고 가난 땅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부여의 땅 블레셋에서 가난의 기근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기근 동안 하나님 앞에 쌓지 못한 부엘세바의 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허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철책이 무너진다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겠지만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한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의 기근이 끝났을 때 허물어진 여우와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재물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며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너에게도 복을 주고 자손 대대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난 땅에서 믿음의 탄을 세워나갔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다시 약속한 것은 이삭에게 가장 확실한 담보였던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가난 땅에 믿음의 탄을 쌓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이삭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약속 없는 행함은 없습니다 약속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약속 없는 행동은 마치 허공에 있는 바람을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여화의 단을 다시 쌓기 위해 기쁨으로 부엘세바에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약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삭의 생애 가운데 어떤 기근이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다시는 두려움 속에서 떨며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될수록 거듭될수록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약속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수없이 마음으로 되뇌일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도 두려움도 문제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더불어 하신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자손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산을 쌓아 그 재산을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손을 망치고 끝장을 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자손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여와 하나님을 향해 싸운 단과 믿음이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으로 대를 이어가는 이삭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두 가지의 습관을 내려받았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죗된 습관이며 하나는 단을 쌓는 믿음의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렇게 악한 습관과 선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전승받아야 할까요 악한 자는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잡습하지만 의인은 조상의 악한 것을 버리고 의로운 습관을 전승합니다 이삭은 잠시 거짓말로 곤란을 당했지만 곧 아브라함의 영적 전승인 여와께 단을 쌓는 좋은 습관을 답습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여러 가지 습관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선한 것, 의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천국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선을 택할 수가 없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 선한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기근의 환경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후로 다시 거짓말하는 실수를 아브라함처럼 두 번씩이나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버리고 선한 영적 유산을 탑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원리 이삭은 여와의 음성을 들은 후 곧 여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성하는 이삭을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아브멜렉이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블레셋 왕 아브멜렉은 스스로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아브멜렉이 다시는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말한 배경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말은 경험하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먼 16장 7절 말씀해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와 샬롬 화평케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는 어떤 원수도 마귀조차도 떨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원수라도 굴복해 주십니다 원수였던 아브멜렉이 스스로 평화조약을 가지고 이삭에게 온 것은 이삭의 부와 권력 또는 병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멜렉은 왜 자기가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왁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인만웰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아브멜렉이 이삭에게 여왁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제 너는 여왁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십니다 되십니다 여러분은 신나영에서 그런 셈 쪽을 의무 MUA 있는데 제